오늘 바다 날씨 정말 좋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멋진 일출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좋은 곳 찾아서 갑시다. 바다 색깔 하늘 색깔 똑같아요. 아까 찜해둔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요. 여기서 구경도 하고 밥도 먹고 이렇게 놀다가 아까 봐둔 그곳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와 정말 멋있죠. 이런 게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뭐 하러 가시나요? 하늘 색깔 너무 이쁘다. 저분들이 뭐 잡을까? 여보 우리 커피 마시고 저쪽 안쪽에 가보자. 저쪽 뒤에도 바위들이 있어. 그리고 길이 있어 저쪽 뒤에. 낚시하시는 분들 좋아하겠다 여기는. 그치? 여기로? 쩌니 낚시하는 사람들 많아 지금. 차가 들어가더라구 저까지? 차가 들어가더라구 저까지? 차가 들어가네. 아 저 다 낚시하러 간 사람들 차야 이게. 여기가 끝이구나? 아 좋다 올라가 보자 여보. 여보 이 길이 영덕 블루로드 길이래. 아주 조용하겠네. 그치? 응. 여기 앉아 쉬어가면 된다 여보.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여기 좋다 이거. 찍어주세요. 그러면 한 주만 더 걸어 주시고 있습니다. 발을 날 때마다 차도 배가 고쳤다. 배가 고파서 배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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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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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바위가 밖에야. 여보 약속 바위가 어디 있나? 찾아봐. 어? 약속 바위가 어디 있나 찾아봐. 엄마나 하는 거 하세요? 아 거기야? 오케이. 이름도 잘 갖다 붙였네 아우 신난다 이 길은 진짜 좋네 진짜 좋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숯불 가이드 되겠습니다 파프리카 잘 마셨죠? 어때요? 맛있어 오랜만에 배고 고파서 밥 조금 부흘들었어 나는 고추가지 좀 더 싸가지 내 파채 잘 만들었지 이거 내가 만들었어 끝이 올자 합니다 난 맥주 짜주세요 아직도 안 내려갔지? 보니라 아직도 안 내려왔지? 이 안경에 손을 타고 그랬지 이 안경에 손을 타고 그랬지 자 자 자 우리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우리 집에서 가만히 있어야 나름 Relationships 앉은 chi 앉아가세요